앞에다가 나를 붙이세요. 나를 구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나를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리시고 나를 구원하셨니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나를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첫 번째 애굽에 장자들을 치신 분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장자를 치시면서 일어난 사건. 장자를 침으로써 애굽에서 나올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 장자를 치신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캄캄한 흑암이었어요. 밤이라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흑암이 덮었어요. 그런데 집집에 곡소리가 나왔기 시작했어요. 장자가 죽었으니까. 그중에 이스라엘의 집만큼은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 이유는 그 집의 문인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곡소리가 무수히 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곡소리가 나고 있어요. 흑암 속에서 마귀가 역사를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휩싸이고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그래서 심령들이 곡하고 있어요. 고통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거기서 제외되어야 돼요. 왜?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 장자로 오셔서 대신 피를 흘려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나에게는 곡소리가 나면 안 돼요. 나만 곡소리가 나면 안 되고 우리 집에서도 나면 안 돼요. 우리 모두가 너나 할 것 없이 피바른 집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6월절 그 밤에 어떤 자세로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장자를 하나님이 계속 치고 있어서 곡소리를 계속 들을 때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에 절대 그들은 순정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말씀하신 대로 옷을 입고 띠를 띠고 지팡이를 들고 그 밤에 깨어있었다라는 거예요. 나와라 그러면 나갈 준비를 한 거예요. 언제든지 주님이 나와 그러면 나올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우리의 심령은 너무나 죄악된 심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입혀준 그 옷을 잘 입어야만 되는 거예요. 의의 옷을 잘 입고 진리의 허리띠를 딱 겸손하게 메고 그것이 벗겨지지 아니하도록 수치가 드러나지 아니하도록 항상 예수님이 입혀준 옷을 입고 있어야 돼요. 지팡이를 갖고 있어요. 그 지팡이. 모세도 갖고 있었죠.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줬어요. 첫 번째는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자 뱀이 됐어요. 그러니까 인생에 의지하고 무언가 일을 한다고 치고 있는 지팡이는 뱀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일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다시 집으라 했을 때 꼬리부터 잡으라 그랬어요. 다시 잡을 때 꼬리부터 잡는다는 얘기는 사단의 역사를 가치 없이 여기고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담겨져 있어요. 그렇게 나의 가진 이 땅에서의 모든 능력과 이 땅에서 누렸던 권세, 이 땅에서 가졌던 어떤 학위, 이 땅에서 얻었던 어떤 지식 이런 것들은 땅에 던져버리고 겸손히 죽게 말씀하신 대로 순종만 하는 것. 그게 바로 그 지팡이의 꼬리를 붙잡는 거예요. 뱀의 꼬리를 잡는 것. 예수님이 겸손하게 낮아지시면서 마치 뱀에게 당한 것 같으시지만 그 겸손은 결국은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그럴 때 그 지팡이가 능력의 지팡이로 바뀌어집니다. 홍해를 가르는 지팡이가 되고 반성을 쳐서 물을 내는 지팡이가 되고 그 지팡이가 능력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먹은 것이 한 마리 잡아진 양, 그날 그 피 흘리기 위해서 죽은 양, 주위에 둘러서서 그것을 같이 먹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디에 둘러선 거예요? 예수님, 그 죽으신 어린 양 보혈의 복음에 둘러선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에 둘러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같이 이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육체를 제거시켜야 하는 말씀인 거예요. 쓴나물과 함께 먹을 수밖에 없는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제거돼야 될 고난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신 그 고난의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죠. 6월절 그 밤에 어린 양이 죽고 그 피는 문에 바르면서 생명의 문이 되셨고 나는 그 생명의 문 안에 들어가서 주님이 오늘 준비하신 이 말씀을 먹는 거. 이건 무슨 역사냐? 그 안에는 빛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이와 같은 일을 하신 것은 장자로 치시는 날에 빛과 어둠이 나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것을 로마서 8장 29절에 비록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9절 우리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라 했고 어린 양이 장자를 대신해서 죽은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구원함을 얻었어요. 예수님이 많은 형제들을 위해서 맏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게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요. 예수님은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장자예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많은 형제들이 그 아들을 본받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본받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선과 악을 드러내셨어요.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들로 오셨을 때 빛으로 오셨을 때 그 빛이 어둠을 드러내는 사건과 이적과 표적을 이루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고 마귀의 이를 지멸하시고 요합일서 3장 8절에 말하고 있죠. 아들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마귀의 이를 멸하려 하십니다. 사망건세를 멸하려 하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건세를 멸하시고 우리로 할금 예수 크리스도를 닮아서 그의 형상을 입게 하셨다. 즉 잃어버린 아들의 형상. 첫사람 아담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우리가 입게 하셨다.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셨다. 이 말인 거예요. 로마서 8장 30절에 하신 말씀이 미리 정하신 그들 어떤 자들이 미리 정해셨느냐. 이걸 잘못 해석하니까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이 정하셨다. 라고 말해요. 14만 4천인 딱 정해졌다. 그게 아니고 예수 크리스도 안에서 정해지신 자들. 예수 크리스도 안에서 유대인만 정해진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정해졌다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예수 크리스도 안에서 정해진 자들인 거예요. 그들을 부르셨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들을 부르시고 그랬을 때 그 부르심을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나와 믿는 자가 된 거예요. 말씀을 주는데도 여전히 이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야. 너는 그렇게 믿어. 나는 이게 지금 중요해. 하늘의 말씀을 주는데도 영생의 말씀을 주는데도 이것은 가치 없고 내가 지금 당한 문제. 내 문제만 크고 내 생각이 옳고 내 판단이 옳고 내가 옳고 이렇게 되어진 자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지 않는 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만오리 여기는 자죠. 이 부르심이 들리셔야 합니다. 나와라 나와라 어디서 애굽에서 나와라. 애굽에서 나와라 하는데 그렇게 애굽이 좋다고 거기에 남아 있으십니까? 어찌 그렇게 종사리를 기뻐하고 그곳에 그냥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냐는 거예요. 나와라는 거예요. 믿음의 길로 나와라는 거예요. 이제는 믿는 믿음으로 사는 발걸음을 걸으라는 거예요. 보지 않았느냐. 이 모든 장자들이 죽어나가는 곡하는 소리를 예수님 안에 있지 않은 자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지를 보지 않았느냐. 너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을 모를 때에 네 심령이 지옥이었던 것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얼마나 끌려다녔는지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나왔는데 나온 정도가 아니라 그분의 의로운 옷을 입혀주셔서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애굽의 종이었던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너희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함을 받았어요. 소속이 변화됐어요. 애굽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하늘의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칭함을 받는 호룩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뿐이 아니에요. 그들을 가난한 땅에 이끌어들이시고 모든 나라들이 다 그들에게 나와서 조공을 바치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친하자고 할 만큼 그들은 영화로움을 입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 영화롭게 함을 얻었다는 말을 저 천국에 가서 영화롭게 얻은 것을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늘의 권세를 주시고 하늘의 능력을 주셔서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든 나를 건드릴 수 없는 영화를 주셨다는 걸 믿으셔야 합니다. 나를 건드릴 수 없는 영화가 내게 주어졌어요. 왜 근데 일이 맞고 절이 맞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 피바른 집 안에 있을 때는 사망권세도 패스오버 지나갔는데 사망권세도 어쩔 수가 없이 지나가는데 사망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없죠. 이 세상에 사망보다 더 큰 권세는 없습니다. 근데 그 사망권세도 지나갔다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그 십자가의 피로 덮여져 있고 그 십자가의 피 안에서 말씀으로 거한다면 누구도 나를 건드릴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하는 거야?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이렇게 여러 번 할 수 있어요? 사망의 쏘임을 받을 땐 율법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율법이 권능이 되어져서 율법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체를 볼 때 율법의 눈으로 보면 인자심으로 보지 않고 율법의 눈으로 보면 금방 쏘이는 거예요. 사망이 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도 그렇게 보면 그렇게 쏘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욕처럼 만신창이가 되어서 앉아 있어서 여러 사람이 확 쏘아도 이것도 선하시다. 주님은 선하시니까. 이것도 내게 필요하니까 허락하시는 거지. 그리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그의 인자심을 영원하시도다. 라고 한다면 어느 순간에 때가 차면 싹 사라질 거예요. 욕이 그랬잖아요. 욕기가 왜 기록됐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가르쳐주는 거예요. 욕이 그 고통을 당한 건 그가 주님을 경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했지만 그 안에 아직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자함으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주님은 드러내서 깨끗이 없애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이치를 가리는 무익한 말을 많이 말하는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욕의 고백의 말이 바로 내 말이어야 되는데 그걸 알지 못해서 이치를 가리는 무익한 말을 수없이 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말을 그냥 해요. 주께 말씀을 드리면 주께서 들으시고 주께서 말씀하시면 나는 그냥 순정할 것 뿐입니다. 이 믿음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믿는 믿음의 자세인 겁니다. 주는 모든 주중에 뛰어난 주시니 주께 감사하라 이거 그냥 감사하라가 아니야 주중에 뛰어난 주가 내 주니까 나는 그분 앞에 종이 되어야죠.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니까 나는 그냥 그 인자심에 감사하면서 가면 된다 이 말 있잖아요. 그래서 11절에 이스라엘을 애국 이 세상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인도에 내셨다는 거예요. 사망권세를 멸하시고 우리를 이끌어내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주께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가 할 건 뭐만 있어요? 나를 건져내신 주님께 감사하라. 얼마나 감사해야 되나 우리 골로세서 1장 13절에서 14절 찾아보시겠어요. 골로세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송량 고체삼을 얻었도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빛 가운데 옮기신 거예요. 그 피바른 집 안 거기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을 이끌어내서 어디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심으로 우리가 송량 고체삼을 얻었도다. 그래서 12절 말씀도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해내신 분에게 감사하라. 그분의 인자심이 영원함 이로다. 그분의 손 능력의 손 권세의 손 그 손이 펴셨어요. 성경에서 펴셨다.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무소부제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나라마다 또는 지역마다 다르게 역사하시면서도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편만하신 능력의 손이 이를 이루고 계시다는 거예요. 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버다 주님은 일하십니다. 그분은 일하심이 졸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행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이렇게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고 콩냥고 죄삼을 얻었다는 것을 매일매일 믿고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홍해 앞에 놓였어요. 두려워 떨었어요. 열 가지 재앙을 보고 장자의 죽음 가운데서 건지심을 경험했으면서도 두려워 떨고 있어요. 우리가 똑같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구원의 역사를 주셨는데 이걸 받았으면서도 무슨 일만 있으면 자끄덕 자끄덕 두려워서 떨고 있고 어찌할 거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에 홍해를 가르신 그분께 감사하라. 홍해의 물은 이 세상에 범람하고 넘치고 있고 우리로 하여금 어디를 갈 수가 없게끔 우리 앞에 접접히 막힌 많은 것들인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여러분 앞에 계속 막혀 있죠. 세상이 만든 법 이론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사람이 만든 법 아래 놓여서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요. 사람이 법을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놓고 어떤 규정을 만들어놓고 이런 규정에 의해서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건 안됩니다. 사람이 만들어놓은 규정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좌절하고 주저앉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세요? 믿음의 지팡이를 들어라요. 모세가 바다를 향해서 내민 그 지팡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 능력이에요. 이거는 규정에 의해서 안됩니다. 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를 하면 거기에 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홍해를 갈르신 것을 10편 74편 13절에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바다를 나누셨을 때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다. 이 땅의 권세자들을 깨뜨렸다. 그런데 게시록 12장 9절을 가면 용이라고도 하고 마기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옛뱀이라고 하는 것으로 펼 때 아 이 용들 그런데 또 666 할 때 거기에 용들이 나오거든요. 저크리스토 거짓 선지자 이들이 만들어낸 것들 이런 것들이 세상에 넘쳐나고 있어요.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이러면 안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도 똑같아요. 이렇게 하라 이거 하지 말라. 그런데 뭘 순정하세요? 세상이 이거 해라 이거 하면 안 돼 하는 말은 너무 잘 들어. 하나님이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라는 말은 안 들어.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 말은 너무 잘 들으면서 하나님 말은 안 들어요. 이 세상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얼마든지 깨트리고 지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법은 법대로 두라 그랬죠. 예수님이 가이사의 법은 가이사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라고 그 성전세를 내라고 할 때 그대로 그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성전세는 성전세대로 내고 이런 예화들을 왜 주었느냐 그건 그것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세상의 법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지킬 수가 없는데 왜 아무것도 없어서 그런데 베드로에게 가서 낚시를 해서 물고기를 잡아 입을 벌려 그거 갖다가 내라 이건 뭐예요? 다른 방법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킬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점과 개념 안에서 그것을 어떻게 이것을 뛰어넘을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두려워하고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도무지 다른 길이 없는 것 같은 속에서도 기도하고 죽게 구할 때 주님이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길을 주신다는 걸 믿고 나아가야 돼요. 홍해를 가르시고 용두루를 머리를 깨뜨리셨다 그래서 머리는 권세를 깨뜨린 거예요. 그 권세를 깨뜨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14절에는 리오야단의 머리를 부수셔가지고 그 꼬불꼬불한 뱀이 리오야단이죠. 그걸 부수시고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다. 15절을 보니까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시게 하셨다. 주님은 악한 자들을 능이 멸하고 그 안에서도 먹을 양식과 마실 물이 있게끔 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 모든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뭐라고 말해요? 10편 74편 16절에 낮도 주의 것이오 밤도 주의 것이라고 말해요. 낮도 주의 것 밤도 주의 것이예요. 또 빛과 어두움도 주님께서 나누시고 빛과 해를 준비하셨어요. 17절을 보면 경계를 정하셔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다. 모든 것에 하나님이 경계를 딱 정하시면 그냥 경계가 정해지는 거예요. 때가 되면 바뀌어지고 주님의 정한 때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은 그와 같이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능력의 펴신 팔로 우리를 보호하시면 걱정할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본문 14절에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그분에게 감사하라. 우리로 알고 이 세상에 어떤 것이 막혀도 그것을 능히 통과할 수 있게끔 하나님은 이미 능력의 손을 퍼셨다는 것.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건 이스라엘 나라에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를 찬양하면서 그분의 인자심이 영원하다고 찬송하는데 이것은 곧 우리에게 지금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것을 만나든 어떻게 이것을 해치면서 나아갈 수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 통과하게 하신 것은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도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통각해 하여 주신다는 거죠. 15절에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린 그분께 감사하라. 바로와 그의 군사들은 홍해에 엎드려졌다는 거. 이거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 나누어진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홍해가 갈라진 길을 걸어간다고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갈 때 물이 침범지 아니하도록 경계를 정하셔서 잘 건너가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똑같이 열려진 길이라도 그 글을 들어갔을 때 물이 경계가 없어지고 다 그들을 덮치는 거. 이렇게 비유로 되어지는 것이 반대로 되어지는 것을 성경에 너무너무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중에 우리에게 중요하게 주는 게 베드로전서 2장에 돌에 대한 것을 말할 때 6절에서 8절을 보면 택한 보배로운 돌 모퉁이 돌 바로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의 복음 이것이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거치는 돌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보배라고 분명히 다르게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복음이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이요. 의의 옷을 입는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고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지만 그래서 이것이 보배의 돌이지만 믿지 않은 자에게는 그것이 심판 넘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진노에 이르게 하는 거치는 돌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옷을 잘 입고 그 구원의 십자가 복음을 내 심령 속에 간직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매일매일을 사는 것 중요합니다. 이 돌이 나에게 보배이냐 사람들이 볼 때는 가치 없어서 버리는데 버리고 보니 그 돌에 가서 넘어져 버리는 그러한 심판의 말씀이냐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봤는데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어서 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라고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가느냐 아니면 이 말씀 그냥 뭐 그건 말씀이고 그렇게 목사님이 말하는 것이고 나는 그것보다 지금 이게 중요해 하면서 그 말씀을 버리시겠느냐 라는 거예요. 본문 16절에 그분께서 자기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것을 또 감사하라고 합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뭘 받았어요? 시험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신명기 8장 2절에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하는지를 보고자 알고자 주님께서 그 길을 걷게 하셨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항상 주님을 경애하고 그 의를 의지하고 믿음의 길을 가는지 안 가는지를 매 순간순간 주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그걸 보기 위해서 상황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있는 상황 이 상황은 바로 내 믿음을 보고자 주신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주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이 주신 말씀을 매일 묵상하며 살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저 같은 사람도 하루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하루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영적으로 떨어져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아유 읽기가 힘들어 읽으려면 졸려서 안 읽어 그게 아니라 졸리면 말씀을 듣기라도 하세요. 매일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와 차이가 있고 매일 기도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차이가 있어요. 이 땅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매일매일 하늘로부터 주시는 떡과 반성에서 내 물을 마시지 않으면 그 강약길을 그들은 절대로 건너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구름기둥 안에 머물지 아니하면 그 불기둥이 함께하지 않으면 절대로 머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인자심 안에서 하나님이 하늘로 붙어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생명의 물을 마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 밤을 지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주님께 있으니 주님께 열심히 맡기고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 여러분 모든 것을 맡기시며 나아갈 수 있으시겠습니까? 진실로 내게 입혀주신 이 의의 옷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고 그 의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일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자들은 이것밖에 살 수 있는 길이 없도록 주님이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내 초점이 하늘에 있고 말씀과 기도에 있어야 이 세상을 끝까지 통과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왜 떨어지게 떨어졌다가 일어났다 경험하신 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생각 내 방법을 의지하고 나아간 순간에 떨어져 버려요. 내가 내 말을 하는 그 순간에 더럽혀져 버려요. 한 빈틈도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두려워하면서 안 하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뭔가 이렇게 하려는 건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의 십자가에 주시는 그 은혜를 묵상하고 묵상하고 묵상하면서 여기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하면서 여러분 입에 이 감사가 매일매일 읍절해 보세요. 주는 선하시고 선하시니 감사하리로다. 그의 인자심을 영원하미로다. 주님은 모든 만물을 치우시고 그 만물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여 감사합니다.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분이 내 하나님이 되니 얼마나 당당해져요. 그게 신나. 모든 권세들 위에 뛰어난 권세자이시니 감사리로다. 주 중에 주요 왕 중에 왕이요. 세상 임금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감사리로다. 아멘. 애굽의 창자를 치시면서 사망 권세를 쳤으니 나는 사망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주께 감사합니다. 주의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나의 더러운 옷을 주께서 입으시고 나에게 의의 옷을 입히셔서 나로 하여금 담배의 예수님 안에서 나아가게 하시니 내 앞길에 막힌 모든 홍해를 가르시고 경계를 청하셔서 나로 인도하시니 감사하니다. 주의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매일 읍절이면 어떨까요? 매일 감사하고 감사하고 그 사랑이 내게 늘 있다고 고백하고 고백하면 감사 안 하겠어요? 그분의 사랑을 매일매일 내가 그분의 인자로 인자로 사랑으로 바꾸세요. 괜찮아요. 같은 의미거든요. 헷셰드 그의 사랑하심이 영원하니 날 사랑하심이 영원하니 나는 주여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혹 넘어져 잘못했고 아이고 주여 주님의 국룰하심이 사랑이 영원하시니 나는 죽게 감사합니다. 또 돌아오고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보지 말고 또 감사하고 우리 주 안에서 이렇게 하면서 매일매일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추건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으로 우리에게 그 거룩한 의로운 그 영광의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다들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의 옷을 입고 그 홍포를 입으시고 그 우리가 당할 모든 고통과 조롱과 핍박과 고난과 침뱉음의 저주와 사망까지 그 몸에 실머지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것처럼 예수 크리스도를 십자가에 버리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인자심이 진실로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떨며 그래도 또 매일같이 넘어지는 이 부족한 인생들에게 또 홍해를 가르시고 그 길을 걷게 하시고 우리의 나아가는 길에 그 물벽이 침범치 못하도록 경계를 정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인도자가 되심을 오늘 우리로 또 깨닫고 감사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인자심이 무궁하십니다. 아버지요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이 광야같은 인생사리 속에 우리에게 날마다 하늘로부터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수를 마실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만 의지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늘 예수 크리스로의 십자가에 연합되어진 자가 되어져서 예수님만을 주로 섬기며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세상에 것을 보지 아니하고 오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약속하신 주님이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날을 기다리며 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고 의심함으로 두 마음을 품어 기도를 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자 되지 말게 하옵시고 오직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 하나하나를 아멘으로 받고 세상의 것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에 원수 갚는 것이 죽게 있다 하셨습니다. 전쟁이 죽게 속했다 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을 죽게 맡기고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고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할 때에 쥐어 나아갈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의 행할 우리의 행할 바를 우리의 행할 바를 가르쳐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그때그때마다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밝히 알아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받고 은혜 가운데서 감사와 찬양이 쉬지 않냐고 끊이지 않냐고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매일매일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으로 이룡할 양식을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말씀을 먹고 우리 영혼은 생명의 양식을 먹은 자로서 살아 일어나기를 바라옵고 능히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진 용사가 되기를 바라며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